오늘 혹시 같이 하루를 보내나요? 하나 어, 그 다음 성빈이 하나 응 여보세요 성빈아, 배 안 고파? 어, 얘 응가한 거 같아 응 이거 똥 싼 거 치워야지 어디예요? 이거 집 같은데? 자신이랑 체력을 좀 키울 수 있으면 오늘 혹시 같이 하루를 보내나요? 사실 임신 중이라서요 아, 진짜요? 비밀이에요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마성빈이고요 이름이 톨비 씨랑 같이 놀아주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성빈이가 저랑 놀아주는데? 먹을 거 좋아하는 거 조금 주시고 장난감 같은 거 같이 놀아주시고 샤이 인형도 있는데요 이름이 번기거든요 번기 베이비티비라고 195번 그거 틀면은 두 시간을 그냥 볼 수 있어요 아, 진짜요? 네 네 네 같이 웃으면 안 돼? 네 우리 다른 거 노래하자 어때? 물 먹고 할 거야? 고기를 한 번 그려봐야지 바다가 이렇게 있고 고..고애 뭐라? 고..고래? 고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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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번역기를 써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우리 저기 성빈이는 뭐 하는 거 제일 좋아해? 아.. 아 지지야 아니야 성빈아 이거 봐봐 네? 성빈아 이거 봐봐 이모 봐봐 이모 엄마 엄마 엄마고 애기고 어 그거 지지야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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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노 노 오 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다 어 이거 소방차네 이용 이용 아 이거 블럭놀이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 어 그 다음에 성빈이 하나 그 다음에 이모 또 하나 응 오케이 성빈이 하나 그 다음에 이모 또 하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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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이파이브 이거 되게 잘 했다 그치? 무준 싸면 얘기해초죠 알았지? 허 치우는거에요? 이 성빈이 그럼 저것도 갖고 올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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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누가누가 더 빨리 담아해보자 이모가 더 앞서고 있어요 이모가 성빈이 빨리 담아야지 빨리 아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 어, 오케이, 오케이. 확실하구나, 아닌 건. 아주 잘하고 있어. 텅빈아, 배 안 고파? 텅빈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봐봐. 여보세요? 여기 앉을래? 그... 어? 응. 뭐, 뭐 깎아? 짜잔! 여기 너무 멋있다. 어우, 이거 맛있는데? 싫어? 너무 맛있다. 손 넣지 마. 알았지? 네. 너 다 알아듣는데 여태까지 왜 못 알아듣는 척 했어? 태수. 태수요. 태수요. 유튜브 트니까 계속 보려고 하네요. 아해봐. 이빨 얼마 안 왔어? 응. 성빈이 아해봐. 응. 하나. 오, 하나하도. 성빈아! 이거 근데 다 누가 치워? 어? 그거 계속 바닥에 막 굴려다녔는데 괜찮아?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여기 벌레 생겨 괜찮아? 응 성빈아 우리 이제 씻자 그러면 뭐 할까? 이모 숨을 테니까 찾아볼래? 응 누울까? 허허 조금만 기다리면 돼지용 이거 근데 엄청 뜨겁다 성빈아 지금은 못 먹어 혼자서도 잘 안 내 뜨거워 뜨거워 아직 뜨거워 성빈아 땡땡땡땡 그래 뜨거워 아 뜨거워 미안해 미안해 너무 뜨거워 앗 뜨거워 아 미안해 비었어 여기 이모가 이거 아직 뜨거우니까 좀 이따 줄게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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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빈아 우리 이제 씻을까? 네 그럼 뭐 하고 싶은데 흥가? 너 지금 흥나고 있지? 뭐지? 뭐지? 흥야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Season 음 determining 음 음 싫어 음 음 음 음 엉덩이 봐봐 우리 여기 들어오기만에 샤워할까?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엉덩이도 깨끗하게 닦고 어이구 잘해 엄마한테 꼭 얘기해줄게 씩씩하게 잘했다고 알았지? 여기 카메라가 몇 갔네 옷 입고 돌아다녀야지 이리 와봐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성민아 이리 와 빨리 이리 들어와 이모 여기 들어가있는다 성민아 아 너무 창피한데? 아유 창피해 아유 빨리 가려야지 어이구 잘해 창피하지 너도 빨리야 이것만 가리고 놀아 빨리 야 이것 좀 알려줘봐 이리 와봐 성민아 이리 와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건지 저렇게 하는건지 이모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성민이가 좀 도와줘야 돼 맞게 한거야? 응 이거 맞게 한거지 정빈아? 응 응 응 응 다 입혔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안돼 시영 그래서 그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뿐져 틀어서 그 제비가 그 놀부의 집에다가 은근하게 도망갔어. 우리 성빈이는 흥부처럼 되고 싶어? 놀부처럼 되고 싶어? 대박. 잘 들었어요, 엄마. 대박 쳤어요. 걱정되는 거예요. 밥 줄 때도 혹시 입 안에 디어스면 어떡하지? 이러다 울면 어떡하지? 제 말을 다 따라하더라고요. 나한테 이상한 말을 배울까 봐 이런 것도 걱정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애기랑 놀 때는 놀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, 진짜. 제가 진짜 같이 즐겁게 놀아야 돼요. 제가 오늘 즐겁지 않아서 애도 즐겁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, 오늘 아무튼 천장을 가장 많이 본 날인 것 같아요. 아까 저 좀 감동받았어요. 기저귀 갈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발을 하나 빼더라고요. 진짜 감동받았어요. 다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. 진짜 어머님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심지어 이것도 다 언제 치고 와요. 내 시간이 아예 없는 거. 몸과 정신과 마음 모든 게 내가 없어요, 그냥. 왜냐면 잠깐이라도 집중력이 내가 흐트러지면 다른 사고를 치잖아요. 내가 피곤해지잖아요. 지금처럼 싫은 건 딱 싫다고 하는 단호하게 노 할 수 있는 멋진 그런 남자로 그길 바랄게. 즐기다 오셨어요? 아니에요. 대단하세요, 진짜. 아니에요, 저는. 저는 진짜로 친정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.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진짜 엄마니까요. 술의 신세계? 뭐지? 네. 저 00년생 일과권. 술 얼마나 드세요? 네 병. 보이더라구. 벌리신가요? 야, 마실 것 같아. 됐어, 됐어. 여러분 무슨 다 술 때리가 뮤지컬이니? 계속 이렇게 노래랑 같이 해야 되나? 나를 위한 시간, 라이프타임.